이 분은 스몰민 이세에요. 이주민의 자녀이자 어릴 적에 또 미진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분은 독일 카스르의 국립험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고요. 정말 오페라, 중협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십니다. 성악가 김대협님의 순서인데요.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여러 곡을 준비해왔지만 원래 하려던 곡이 아닌 이렇게 좀 더 동네 어르신들께 재롱을 부를 수 있네요. 정말 조금 흥이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하셨습니다. 라틴 미녀의 뱃삼의 모초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. 함께 박수치시면서 정말 우리 동네 꼬맹이가 이렇게 나셨습니다. 성장해서. 이렇게 흡붓한 표정으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베이스 김대협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. 베이스 김대협님의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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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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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죠? 네, 너무 아쉬워요. 아쉽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뜨거운 뛰어난 날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요? 네, 너무 아쉬워.